몬테네그로 발칸 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1946년 9.25 슬라비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이었다가 1992년 6.25 해체시 세르비아와 신유고 연방을 결성하였고 다시 2006년 6월 5일 신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발칸 반도 남서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중해 북부인 아드리아 해연안에 위치한 국가이다. 북쪽으로는 포스니아 헤르철고비나 동쪽으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서쪽으로는 포스니아 헤르철고비나와 아드리아 헤르멘하고 남쪽으로는 알바니아와 국경을 접한다. 수도는 포드고리차이며 행정구역은 21개 자측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포드고리차이며 그 밖의 닉시치, 블레블리아, 비엘로폴레, 채티네, 바루 등의 큰 도시가 있다. 몬테네그로의 원어명은 철으나 고래로 검은산을 뜻한다. 중세시대 베네치아 왕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이를 베네치아어로 표현한 만티니그로우라는 국명을 주위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국가명으로 호칭하였다. 검은산이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디나르 알프스 산맥의 경사면에 가려 어두운 산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과 석회암이 노출된 몬테네그로 산맥의 로브치엔 산이 검게 보여 붙여졌다는 설 등이 전해온다. 또한 15세기 오토만 제국의 습격을 피해 채틴의 주변 산악지대로 피신해온 치르노에비치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1992년부터 몬테네그로와 신유고 연방을 결성한 세르비아가 주변국의 내전에 개입하고 코스보 사태를 통해 인종청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같은 연방국인 몬테네그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졌고 이것이 신유고 연방을 해체하고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 자연 1기후 614km의 국경산 중에서 해안선이 293.5km이며 해안선을 따라 무덥고 건조한 여름과 상대적으로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아드리아 해성 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고도에 따라 크게 다른데 수도 포드고리체는 가장 따뜻한 7월 중 평균 기온이 27도씨이며 카르스트 지형인 채티네의 평균 기온은 5도씨 가량 낮다. 1월 평균 기온은 지형에 따라 8도씨에서 마이너스 3도씨에 이른다. 연강수량은 매우 많은 편으로 채티네의 경우 3,810mm 이상이다. 2. 지형 지질 몬테네그로는 북서부 발칸 국가들을 지나는 디나르 알프스 산맥의 남단부에 위치한다. 전형적인 산지, 고원 지형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해발고도 1000m에 달하는 고원 지대이다. 코소보 및 알바니아와의 접경 지대를 따라 높은 봉우리가 펼쳐진다. 특히 북부와 서부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며 거의 유일하게 스카다르 호수가 있는 알바니아 접경지역인 남동부에 저지대 평야가 있고 이곳에 수도 포드고리차가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 피바, 타라, 림강이 단유부강으로 남쪽으로 몰아차 제타강이 스카다르로 흘러들어가며 이들 하천에 의해 산간 계곡이 전개된다. 특히 국토 북부에 흐르는 타라강 줄기를 따라 이강물이 만든 침식작용으로 인해 깊이가 약 600에서 1650m에 달하는 144km 길이의 대규모 골짜기 타라강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이 협곡은 1940년에 지어진 두루제비차 다리의 절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쓰이기도 했다. 남서부에서는 건조한 구름지대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난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용해한 지형을 이루는데 실제로 이 아드리아해 연안에 페라로사가 축적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드리아 해안가 대부분은 경사가 심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구도시로 발달하기엔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2522m의 보보토브산과 39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스카다르호, 1300m 길이의 타라강이 유명하다. 두루미토르산, 로브첸, 비오그라드스카고라, 스카다르호 등의 국립공원이 있고 타라 협곡을 낀 두루미토르산과 고도인 코토르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되고 있다. 2. 주민 몬테네그로의 인구는 2020년 기준 63만 명이며 수도 포드고리차에는 인구 18만 7천여 명이 살고 있다. 주민의 90%가 슬라브족의 세르비아계인데 그 중에서도 몬테네그로인이 45%, 세르비아인이 28.7%, 보스니아인이 8.7%, 알바니아인이 4.9%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슬라비아 이슬람계, 크로아티아인, 그리고 로마 및 이집트인이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 민족 간의 차이점은 계속해서 논쟁되고 있다. 오스만 시대에는 수세기 동안 서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후에 알바니아계 민족이 코스보 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두 민족은 종교와 언어적 전통을 포함해 많은 문화적 특성을 공유했다. 명백한 공통점 때문에 본래 모두 세르비아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두 국가 간의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은 주로 세르비아 중심의 대세르비아주의에 대항하여 몬테네그로가 이에 반발하는 행보가 특징이다. 두 민족 간 정체성의 변화는 인구 변화 수치와 맞물린다. 1981년에는 몬테네그로 거주자 중 3분의 2가 자신을 몬테네그로인으로 인식했고 세르비아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점차 바뀌어 21세기 초반에는 거의 절반만이 몬테네그로인으로 그리고 97년 9.3%였던 세르비아인은 32%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은 실제 인종적 변화가 아니고 세르비아가 주도했던 연방의 지속적인 세르비아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몬테네그로인들이 자신을 세르비아인이라 인식한 결과였다. 소수를 이루고 있는 보스니아인은 북부 산지에 주로 거주하며 알바니아인은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살고 있다. 특히 울진이 해안 지역의 인구 중 3-4가 알바니아인이다. 1. 언어 몬테네그로는 현재 몬테네그로, 외에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알바니아어, 크로아티아어 등 5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 10월 몬테네그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의 공용어로 몬테네그로를 규정했다. 언어의 독립 또한 세르비아와의 논쟁에서 커다란 유소 중 하나였다. 신유고연방은 2004년 기준 공용어를 1992년 신현법에 의해 구유고연방의 공용어인 세르보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어로 표준어를 바꿔왔다. 이는 신유고연방이 언어와 관련한 민족 갈등을 애초에 차단하고자 강력한 단일 언어 원칙을 내세운 것이었다. 몬테네그로는 북마케도니아어나 슬로베니아와 달리 구신유고연방 시절을 거치며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고, 세르비아의 방언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몬테네그로 역사에서 몬테네그로라는 명칭이 한 번도 공식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인들조차 언어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왔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모두 언어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한편, 몬테네그로는 독자적 언어를 지키지 못하면 민족 정체성 또한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몬테네그로의 민족주의 지식인 단체를 중심으로 세르비아와의 차별성을 우선으로 한 몬테네그로를 탄생시키는 데 큰 힘을 쏟았다. 이 종교 몬테네그로의 종교는 동방정교회가 국민의 대부분인 72.1%를 차지하고, 이슬람교가 19.1%, 가톨릭 3.4%, 그 밖의 기타 종교가 3.4%를 차지한다. 몬테네그로는 수세기에 걸쳐 무슬림과 그리스도 교인이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였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이슬람이 주로 많은 알바니아와 정교회 국가인 세르비아 사이에 있어 여러 문화와 종교가 교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6월 독립선언 당시 의회는 몬테네그로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민족은 세르비아 정교회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몬테네그로 정교회를 만들었는데, 처음 세르비아 정교회 소속의 몬테네그로 교구 수장 안토니, 아브라모비치가 1993년 창설하였다. 몬테네그로 정교회는 다른 정교회 교회들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아니다. 현재 소수가 따르고 있으며, 대다수의 몬테네그로이니 세르비아 정교회를 다니고 있다. 3. 역사 1. 고대와 민족 형성 현재 몬테네그로로 알려진 지역에는 슬라브 민족이 발칸반도에 도착하기 전인 기원전 6에서 7세기에 일리리아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상당수의 그리스 식민지 국가가 세워졌으며, 북방 켈투족이 기원전 4세기에 이곳에 장착했다. 일리리아 왕국은 스카다르에 등장했는데, 9세기 로마인들에 의해 정복되어 로마의 속주인 일리리콤이 되었다. 고대에는 일리리아 라틴 계열의 민족이 거주하였으나, 중세 7세기 이후 민족 대이동을 통해 폴란드와 발트해 지역, 그리고 달마티아에 넓게 퍼져 있던 슬라브족이 이주해오면서, 세르비아인과 슬로베니아인을 중심으로 한 남슬락의 민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곳에 거주하여 온 슬라브족은 동노마 제국으로부터 제타강, 스카다르어, 포카만 일대를 봉토 받아, 10세기까지 반동력 국가 형태의 5개 공국을 형성했는데, 그 중 듀클리아 공국은 후의 제타 공국으로서 언급되며, 현재 문테네그로의 줄기를 형성했다. 듀클리아 공국은 비잔티움 제국의 보호 아래에서는 보이슬라프가 통치하였으며, 1077년 교황 그레고리어 7세가 독립 국가로 인정하였다. 10세기 중반 세르비아계 공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고, 콘스탄틴 보딘의 제위하에 전성기를 노렸다. 그러나 보딘이 죽자, 쇠퇴하기 시작해, 세르비아 왕국의 네만이치, 왕가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 후 14세기 제타 공국으로 독립했다. 14세기 후반, 몬테네그로 남부에 위치했던 제타 공국은 발시치 가문과, 츄르노의 비치 가문의 지배를 받았으며, 15세기에 이르러서 자주츄르나고라, 즉 몬테네그로로 불렸다. 제타 공국은 1186년 스테판 네만야에 의해 정복돼 세르비아 왕국에 통합되었고, 1389년 코소보 전투로 세르비아는 오스만 제국에 복속되었다. 그러나 제타 공국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지배가 어려워 터키인들의 정복이 불가능했고, 오스만 제재를 거부한 발칸반도 공국에 유량민들이 몰려오면서, 비록 지역은 축소되었지만, 계속해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근대 몬테네그로의 개원이 되었다. 이 몬테네그로 공국에서 유고슬리비아 왕국으로 트르노의 비치 왕조를 끝으로 1516년 이후에는 동방정교회의 대주교를 통치자로 하는 봉건적 신정주의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주교는 몬테네그로인들의 정교회 신앙심을 강화하고, 투르크족이 점령한 저지대와 해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1696년에 주교로 선출된 다닐로 페트로비치 네고시와 그의 왕조 가문은 세르비아와 165연방을 만들 때까지 몬테네그로를 통치하다가, 1852년에 페트로비치 네고시 가문의 세습적 주교제가 이어진 신정주의를 탈피해 세속왕정으로 변모하였다. 이때, 다닐로 2세 주교가 세속군주임을 선언하면서 몬테네그로 공국을 선언하였다. 다닐로 2세는 헌법에 근거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 규정을 도입했다. 몬테네그로는 러시아 투르크 전쟁 때 러시아에 가담하여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 세르비아와 함께 독립국으로 승인되었다. 공국이었던 몬테네그로는 1910년 몬테네그로 왕국을 선언하였다. 발칸 전쟁 때는 세르비아와 협력하여 투르크에 맞서 싸웠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두 국가 간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1914년까지 두 왕국은 독립된 왕조를 유지하면서 군대와 외교정책, 관습 등을 공유하는 연합을 제안했다. 몬테네그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세르비아를 도와 전쟁을 치뤘지만,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싸우다가 점령되었고, 이를 계기로 공식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했다. 종전 후인 1918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에 무력으로 강제 흡수되어 독립적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1917년 7월 20일 파리의 망명자들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의 통일 국가 건설을 요구한 코르프 선언을 지지했고, 이에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왕이었던 니콜라스 1세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여 기소되었다. 그는 단일로의 조카로 1860년부터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합병되기까지 독립된 몬테네그로의 마지막 통치자였다. 58년의 통치기간 동안 6명의 딸을 이탈리아, 러시아, 세르비아, 그리고 독일 왕실에 결혼시키면서 유럽의 아버지, 유럽의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수차례 터키와의 전쟁을 통해 니콜라스는 몬테네그로의 국토를 2배 이상 늘린 인물이었다. 또한 후에, 오스만 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 1909년 압도라미드 2세가 폐위하기까지 약 30년간 평화를 유지하였으며, 두 국가가 우호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18년 11월 24일 몬테네그로의 세르비아 왕국연합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12월 1일 유고슬라비아에 합병되었다. 이때, 15세기에 세워져 오랜 기간 몬테네그로의 수도였던 채틴의 또한 하나의 소후부로 전락했다. 1919년에 독립화로부터 녹백대전이라고 불리는 반란이 일어났으나, 곧 독립화는 진압되었고 진유고 진영이 승리를 거두었다. 니콜라스 1세와 몬테네그로, 왕실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의 망명정부를 세웠지만, 1929년 왕실의 수장이었던 미하일로 피트로비치, 네고시가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의 합병을 인정하면서 망명정부는 끝이 난다. 3. 근대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고슬라비아는 추축군에 의해 점령당했고, 그 결과 몬테네그로는 이탈리아 왕국에 합병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몬테네그로, 지부는 봉기를 계획, 1941년 7월 13일 나치가 점령한 유럽 가운데 최초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게릴라 전투는 이탈리아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탈리아가 물러난 1943년 이후에는 독일군으로부터 1년간 지배를 밟다가 1944년 해방을 맞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유고슬라비아에는 두 그룹이 생겼다. 하나는 공산주의자로 적극적 저항을 원하는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그룹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카라조르제 비치 왕조를 따르는 체트니크가 있었다. 체트니크는 유구군 장교인 트라자 미하일로비치를 중심으로 독일 나치군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었다. 1941년 독일 소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서기장인 유시프 티토와 미하일로비치는 주축국에 맞서는 공동전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체트니크는 왕정복고를 지향했고, 티토의 공산당은 사회주의 연반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다. 이 갈등은 점점 심해져, 처음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트니크는 유고의 파르티잔을 막기 위해 심지어 나치 독일을 비롯한 주축국 세력과 손을 잡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후에 체트니크는 연합국의 후원을 상실하고 분해되었으며, 결국 종전 후에는 파르티잔들이 공산주의 정권인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설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에서 분리되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6개 공화국의 하나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포드고리차를 수도로 지정하였으며, 티토 대통령을 기르기 위해 티토그라드로 불렸다. 4.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수립과 몬테네그로 독립 1980년 유고연방 대통령 요시프 티토가 사망한 후, 민족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1992년 1월 연방공화국 중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4개 공화국이 먼저 독립했다. 그해 4월 몬테네그로는 같은 동방정교회 문화권 국가인 세르비아와의 연방 결성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치러 이슬람교도, 알바니아인, 가톨릭교도, 독립화가 불참한 가운데 투표율 66%, 찬성 95.96%로 세르비아 공화국과 함께 신유고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주축인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등 주변국 내전에 개입하고 코소보 사태와 인종청소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종청소는 세르비아가 세르비아인 중심의 유고연방을 만들기 위해 독립을 원하는 국가를 제압하며 차행한 사건이다.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전쟁 당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량 학살하였다. 그로 인해 국제연합으로부터 경제 제재까지 받자 같은 연방국가인 문테네그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세르비아로부터 공식, 비공식의 차별을 받아왔던 데다가 외교와 국방을 뺀 대부분의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했던 문테네그로는 유고연방의 내전을 주도한 슬로보던 밀로셰비치 정권을 비판하며 밀로주카노비치 대통령룰 중심으로 연방 탈퇴를 적극 추진했다.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1년간 대부분의 연방기관에서 문테네그로 대표들이 탈퇴했다. 주카노비치는 특히 코소보 사태에 대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적 정책을 크게 비판하여 코소보 사태로 인해 네이토 우군이 세르비아와 문테네그로를 공격할 때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2000년 밀로셰비치 정권이 붕괴하자 다시 독립을 추진하였지만 국내 연방 자유파의 주장을 거스르지 못했으며 또한 세르비아 이외의 발칸 반도의 갈등 재현을 우려한 유럽연합 및 미국이 독립을 반대하는 탓에 2003년 베오그라드 합약에서 외교와 국방만을 묶는 느슨한 형태의 세르비아 문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 바꿨다. 그로부터 3년 후 독립선택권을 보장받는 데 합의했다. 이에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티토 대통령이 건설한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과의 역사적 단절이라며 크게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2006년 5월 21일 밀로 주카노비치 총리 주도로 분리 독립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48만 5천명의 유권자 중 86.3%인 41만 924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55.5%인 23만 661명이 찬성함으로써 유엔이 제시한 투표자 가운데 55% 이상 독립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 독립이 확정되었다. 세르비아도 결과를 인정하고 2006년 6월 3일 몬테네그로는 독립을 선포했다. 5. 독립 이후 독립 이후 2007년 10월 19일 몬테네그로는 신현법을 채택하면서 국명을 몬테네그로 공화국에서 몬테네그로로 개명하는 한편 유럽연합과의 안정화제휴 협정을 위해 힘썼다. 2007년 10월 15일 협정이 체결되었고 2010년 5월의 협약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몬테네그로는 거의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쉉겐 지역을 여행하는 몬테네그로인에 대한 제한적 비자 조건을 해제하는 결과를 얻었다. 2006에서 2008년에는 경제 호황이 이어져 매년 경제성장률이 6%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는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금융위기는 당시 사회주의 민주당의 정치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독립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한 밀로 주카노비치 총리는 2006년 11월에 사임했다가 2008년 2월에 다시 자리에 올라 유럽 몬테네그로 연합의 일환으로서 당을 이끌었다.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하여 정부와 몬테네그로의 중앙은행이 은행 신용의 흐름을 다시 잡고 실업률 상승을 막았으며 경상수지 및 주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줄곧 연합을 이루던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가 독립한 이후부터 몬테네그로는 친서방 노선을 세르비아는 칠러시아 노선을 따르며 각자의 길을 걸었고 2008년 몬테네그로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세르비아와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졌다.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및 알바니아와의 접경지역의 안보를 위해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 1월엔 코소보와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하였다가 세르비아가 크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어를 분리 구분하는 논쟁 또한 두 국가 간의 불화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몬테네그로는 재정 긴축에 측면한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국내 주요 도전 과제가 되었다. 2010년 3월 몬테네그로는 북대상 조약계구 가입을 위해 몬테네그로 군인들을 네이토우의 국제보안지원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다. 같은 해 11월 유럽위원회는 몬테네그로가 EU 회원국이 될 조건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2010년 12월 17일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주카노비치는 다음 달 총리직을 사임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수장으로 남아 몬테네그로 정치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 주카노비치의 재무장관 이고르 루크시치가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으며 루크시치 또한 다른 유럽과 서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위해 주카노비치의 뜻을 이어나갔다. 루크시치는 2012년 몬테네그로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주도했다. 2012년 4월 29일 몬테네그로는 세계무역기구의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6월에는 유럽연합과 정식 가입 협상을 개시할 수 있었다.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2012년 10월 14일에 열린 조기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승리하였지만 야당과 소수민족정당의 강력한 제지로 인해 과반수를 얻지는 못했다. dps는 몇몇 소수당의 지원으로 연합을 구축할 수 있었고 주카노비치는 12월에 새로운 내강을 출범시키기 위해 총리로 돌아왔으며 2013년 4월 dps의 필립 부야노비치는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2013.5.20 주임 2014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유럽위원회는 몬테네그로가 EU 회원국으로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결론 지었다. 2015년 12월 몬테네그로는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네이토우의 회원국으로 초청되었으며 그해 9월과 10월에는 네이토우 가입을 추진한 주카노비치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 시위가 모스크바로부터 조직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2016년 10월 16일 총선이 열린 날 세르비아 전군사령관을 포함하여 20명이 테러범죄 혐의로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위협이 총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누구와 유대할 것인지 친서방 대칠러시아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친서방 주의자인 주카노비치는 총리를 암살하여 쿠데타를 버리려 한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으며 그들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운모를 꾸몄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쿠데타 연루 혐의를 부인했으나 몬테네그로의 네이토우 가입 신청을 반대한 민족주의 정당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날 총선에선 여당 DPS가 승리했다. 지난 25년 동안 대통령 또는 총리직을 역임한 주카노비치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10일 후 사임했다. 그는 2016년 11월 28일 총회를 조직했고 총리로 선출된 두스코 마르코비치가 뒤를 이었다. 2017년 6월 5일 몬테네그로는 네이토우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8년 4월 15일 밀로 주카노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주카노비치 대통령이 뇌물을 줬다는 증거가 공개되면서 4월 20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주카노비치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에 반발하며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요구했지만 주카노비치 대통령은 음모론으로 맞섰다. 같은 시기에 몬테네그로를 비롯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등의 발칸 반도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몇 달째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이 움직임이 비록 지도자들을 끌어내리지는 못했지만 아랍의 봄에 빗대어 발칸의 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9년 12월에 종교재산법안을 의결했는데 이것이 세르비아와의 종교, 민족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이 법안은 종교계가 현재 보유한 자산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자산을 1918년 이전부터 보유한 점을 증명하라는 것인데 1918년은 몬테네그로가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전신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으로 강제 병합되어 독립적 지위를 상실한 때이며 예보유 재산의 역사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가 물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르비아계는 이 법안이 세르비아 정교회의 자산을 박탈하고 종교적 소수파인 몬테네그로 정교회를 육성하기 위한 표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집권당은 종교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세르비아 정교회의 재산을 빼앗을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이로 인해 세르비아 주재 몬테네그로 대사관이 2020년 1월 군중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으며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법안 상정 이면에 과거 한나라에 속했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양국 간이 정치, 종교, 민족 등 모든 부분이 포괄된 뿌리 깊은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정치 1. 입법 몬테네그로 헌법은 2007년 10월 19일 3분의 2가 찬성한 가운데 헌법의회에서 피준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07년 1월 22일 몬테네그로 헌법으로 선포되었다. 이는 1992년 헌법 이후 새로 개정된 것이다. 헌법은 몬테네그로를 정부의 주권에 의해 설립된 국가로서 사위정의와 함께 시민들의 민주적인 친환경적인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 공식 언어를 몬테네그로로 하며 그 외에 다른 모든 언어는 소선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언어와 관련한 세르비아와의 오랜 갈등을 결정짓는 내용이다. 키릴문자와 라틴문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는다고 명시했고 현재의 국가와 국기를 공식적으로 결정지었다. 그 밖의 종교와 국가의 분리보장, 난민조약 관련 사항이 명시되었다. 이 정부 및 행정 몬테네그로 대통령 관저 몬테네그로 대통령 관저 블루팰리스 몬테네그로는 의원 내각지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몬테네그로 국내외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법을 공표하고 국가안보리의 결정에 기초해 군대를 제휘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요청하며 의회의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 개최를 제안하고 특사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예와 훈장수여 권한이 있다.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임명된다. 외교정책을 수립, 수행하며 법령과 규정을 채택하고 법률을 구현하며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임명된다.